쓰이는 게 편해서 생각보다 되게 만족해서요. 필기할 때도 두껍고 얇고 다 할 수 있으니까 되게 그런 거 같아요. 터치감이 좀 되게 부드러워서 기존 쓰다 것보다 더 한결, 가볍게 쓸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피자가 안 좋은데도 이건 되게 자연스럽게 잘 나왔는데요? 좀 그냥 부드럽게 써지는 것 같네요. 제가 이런 태블릿이나 이런 데다 뭘 써본 적이 많지는 않은데 되게 불편하게 느낀 적이 되게 많았는데 이건 좀 부드러운 것 같고 필기감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.